제이홍 videogame 자이홍 ユーナ・ロマセイランが独断で囲まっていたロード・ジブリールは 空への脱出に成功してしまう たとえ国の内側での事情はどうであれ オーブがジブリールを保護し 次の逃避行へ至る手段を提供したという 世界からの認識は避けられないものであった 全ては責任を取るべき立場の者が その決断を怠ったがゆえに起きてしまった事態 キラたちとの旅路を経て 自身の真の在り方を見出したカガリは デュランダルへのメッセージを 全世界に届けることを決意する オーブ連合市長国代表市長 カガリ・ユラ・アッハです 今日私は全世界のメディアを通じ 先日ロード・ジブリールの身柄引渡し要求とともに 我が国に信仰したプラント最高評議会議長 確かに魅力を感じざるを得ません フラントとの親しい関係にあったオーブと このような形で戦火を交えてしまった事を 私もとても残念に思っております ですが皆さん 忘れてはなりません ロゴスは 私たちに戦争をもたらす邪悪な存在 それを打ち滅ぼすための最後の戦いに 私たちは今 共に挑んでいるのだということを フラントとの親しい関係にあったあの国が なぜジブリール州を匿うなどという選択をしたのか 今も理解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 オーブに守られたジブリール州 私たちはまた捕らえる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 オーブの選択は 自衛のためのものだったのかもしれません ですが 本当にそれだけでしょうか 非戦中立を理念に掲げる オーブの強大な軍事力 その影には おそらくロゴスも 事の成り行きに 一人勝利を確信するデュランダル しかし オーブ代表のそばに 突然と現れた彼女の姿に デュランダルは その顔色を一変させることとなった その方の姿に惑わされないでください 私はラクスクラインです 私と同じ顔 同じ声 同じ名の方が デュランダル議長の下にいらっしゃることは 知っています ですが 彼女と私は違うものである その思いも違うということを 今ここで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 戦争を引き起こすのは 死の商人ロゴス 彼らを討ち 戦いの連鎖を断ち切るという議長の言葉は 確かに魅力的です ですが 本当にそれだけが真実なのでしょうか それが私たちの選択すべき 唯一の道なのでしょうか もちろん私は ジブリール氏をかばうものではありません ですが デュランダル議長の言葉を信じるものでもありません 心地よく語られる言葉の罠に どうか陥らないでください 望む未来をと強く願う心があるならば 私たちは もっとよく知らなければならないんです 議長の言葉の導く先にある平和な世界 それが本当に 私たちの望む世界の姿なのかということを 突然現れたもう一人のラクスに 全世界は激震する そのありようを見れば どちらのラクスが真実であるかは明白であり プラントの彼女に向けられた 人々の視線も一変してしまう そしてデュランダルもまた この時にあって 唯一動きを読み切れない 白のクイーン ラクス・クラインに対し いつにない苛立ちをあらわにするのだった 次に つなみに 1機関で 1機関で 2機関で 6機関で 연어 전개는 오전개를 해독니osen즈를 바꿔놓아볼 수 обрат것 같기도 해요 연어 전개는 했던 1번 대전은 회복을 지켜보기를 통해 고정했습니다 적금 적금을 전öz할 것 같기도 하고 망치게임을 적용한 상승하겠지요 연어 전개는 작품은 금방적인 기회에서 잠시만요 하얀 건가 많이 진지으니까요 랩시켜줘 랩시켜줬어요 그러고보니까 지금 랩시켜줄게 내 편성에 있는 내 우주에서 못살아남은 녀석이 만이지 않나? 면면밖에 못 나가겠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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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넘 시드나 다시다볼까 아이디로 갑자기 보고 싶어지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위티드요? 레이저가 희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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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아 크리티컬 떴네 더 아프고 마잉 아프고 라이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얘네들은 움직이지 않는게 나아야겠다 얘네들은 움직이지 않는게 나아야겠다 전힘를 접 dieses 에라이버에서 시켜보는 적이 있어 그 이정은 멍게 Scheidmer가 있음 위치하시나 저기요 그리핑님 아 네모네모빈 맞으셨어요 역시 더불어다 연출이 많네요 연출이 없으면 좋습니다 연출이 없어서 연출이 없으셨어요 破壊する! 待てる! 無駄だ! 散歩する! このように潰る世界を、 この俺が破壊する! 破壊する人はさっきって疑似た! 敵略してしまった 4마리 無駄だ! 敵略してしまった 공격도 가능하잖아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드립 번지 와 안죽었어 미친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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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수학 덕후인가? 수학 덕후인가? 이걸 사네? 변형 있나? 수학 덕후인가? 수학 덕후인가? 수학 덕후인가? 수학 덕후 lucky 수학 덕후인가? 팀에게 call tocr시 확실히 조종자에 따라서 확 차이가 났네 킹홀드가 개쩌는구나 와 30폰도 낮았어 아 15폰도 아 아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연출 버터 야 톨키스보다 연출 좋은 거 아니냐? 59%? 진짜 열람 안 돼 와 턴 종료하는데 시간 끄는 거 봐 턴 종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히로테클이 제일 안 들어서 히로테클로 죽여야겠다. 뭐야? 안 죽었다고? 맞힌 거 아니야? 아, 그거 이쁘다. 그래서 데미지가 적히 들어가는데? 아, 오람잠 쓸 수 있다 라이저 소드, 휴신, 저래 아, 오랜? 일단 오람잠으로 해라 아, 오랜? 俺たちのガンダムだ! トランザム! 遅い! ただ破壊する! この俺が駆逐する! 破壊する! 俺たちは止まらない! 止まるわけにはいかない! そんな… 俺たちが望むのは 未来へとつながる! 明日だ! 演奏を凄く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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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こは…俺の距離だ! トランザム 始動! トランザム ライザ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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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세이브를 해놓는 판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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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건데? 그렇다면은 너는 얘를 공격해줘야겠다 와 2600밖에 안다라 미친거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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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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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친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안했는데 명룡이는 10%에 kp하면 6% 되고. 와 유라지 개각인데? 예타 우저도 부터? 1% 되고. 1% 되고. 1% 되고. 1% 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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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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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하루... 쉬려고 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니가 붙어있어 줘라. 니가 붙어있어 줘라. 이걸 회피한다고? 니가 붙어있어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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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쓰겼네. 김견디. 안달지 않나? 이이이이이이 갓담 그 건담이잖아 아줌마 아니였어요? 석타발 아줌마 아니였나? 아저씨세요? 이상하다 아吉 99 또예요 더 수업을 만들었죠 흐흐흐흐흐 어? 어? 아타시노 미역은 시비로나게 저기요! 피파일러 이상해요 미치 아 이 데슨이 건당 주해야 되는데 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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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킬 연결할 거니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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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번 이쪽 갱기 아따 연락 4피하는구만. 42% 여기서 회피하는게 나으려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동일편 안에 죽여야 되거든요. 동일편 안에 죽여야 되거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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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쪼부터 다 없애고 그 다음에 얘들 뭔가 해야지 1,2,3,4,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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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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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권치 한방이면 죽는데 둘 다 하루하루 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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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俺とデスティニーで戦争を終わらせてみせ! 落ちろー! 貫けー! 守るさ! 守ってみせる! 落ちろ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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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죽을 것 같애 에티아가 오라이저가 공격을 하면은 와 신이 한 수였다 저장 이럴 줄 알았어 튕길 줄 알고 내가 저장해놓은거지 도대체 뭐때문에 튕기는걸까 정말 궁금해 이거 메모리 누수도 아닌것 같거든요 도대체 뭐 문제로 튕겨옵니까 도대체 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턴에 전부 다 없애는거 한번 해볼까?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안 돼! 아 쭉 갱기가 없어졌다 안 죽겠지? 다행이다 안 죽었어 다행이다 안 죽었어 다행이다 안 죽었어 아니 들 다행이다 안 죽었어 엠시이 형 실화냐? 2번 턴이라는게 지금 죽이면 안되는거지 안죽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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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일단 2기 업해버렸고 레벨2업해버렸고 와우 포고비다 이 디트로이드는 무료로 돌아보라 줍니다 이렇게 네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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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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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1 2 3 불가능하잖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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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앞으로 가야 돼 아 이거 치료해주려고 했는데 이게 4톤 안에 저기까지 가는 게 가능하구나 가능합니까? 이분도 죽으면 끝날 것 같은데 일단 공격하지 말아봐 이렇게 공격하지 말아봐 이렇게 공격하지 말아봐 이렇게 공격하지 말아봐 이렇게 공격하지 말아봐 이거 진짜 공격하지 말아봐 안 돼! 닌 맞으면 안 돼요! 아... 여군이 가능하려나? 어? 연계가 있네 그러보니까? 뭐야? 어? 야 연계 있어가지고 이거 싹가능이다 기자리 죽이려고 하잖아 우리가 더블 라이저 아트로칼 하면서 해 하루레벨 18 하루레벨 18 하루레벨 18 하루레벨 18 하루레벨 18 하루레벨 18 라이썬! 고! 죽었지요? 아 까비 못 죽였다 안맞았는데 이게 떨어지네 아 이거 퍼지 해야되나? 으아 외국어 으아 으 아 으 아 으 아 으 아 으 아 으 아 으 농덕이 안되네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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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재구 지금 10번 여기서요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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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게 이제 1번 2번 2번 3개 남은 1개 남은 3개 남은 1 2 3 4 5 4 5 5 5 5 5 5 5 5 5 45 5 5 5 5 6 5 5 6 5 5 5 5 5 5 5 5 5 능거라서 얘는 좋다 얘는 탱커 및 버프기로 쓰면 딱 좋네요 버프v subway 버프v장을 버프v Lebine 버프v glaub Même 버프v 맞았다 죽인다 아니 나한테 듬병 이 자식이 죽을려고 너는 다 써봤지 한 번씩 아니 마이크로 미사일 안 써봤다 다 써뵈 살살 오우 라이ざ 목표는 억실 아 미친 염달았어? 이쪽 갱기 됐군요 아 대신 맞아줘 어 금방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부터 다 끝내고 야 싸이콥 원단까지 던질지 말라고 아니야 얘 말고 야한데 진짜 오우 야 굿 차려 굿 차려 굿 차려 굿 차려 굿 차려 굿 차려 안 죽었네 야 니가 봐 야 니가 마무리해라 아 근데 이거 미탈이라서 안 닳을 것 같은데 역시 0다네 커지다 이 자식아 안 돼 미치 못 들었어 아 된다 못 들었다 이 놈아 아 이 겨울씨를 못 먹네 이번 턴에 끊으려고 했는데 겨울씨를 못 먹네요 하루가 내려가서 보고싶었네 오 잠깐만 사나면 먹을 수 있겠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루키 저거 버려야되는데 하루 두릴뻔씩 갈기려고 했는데 그게 없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러면 무조건 전함은 격주고 얘를 잡느냐 안 잡느냐로 따져야겠는데요. 하루 태클은 걸 수 있어. 하루 태클! 아 이청 말밖에 안들었어. 그러면 얘가 먹어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선 얘부터 옮겨 사는게 낫겠죠? 2,100이면 얘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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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